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누구십니까? 예, 여기 플립채안상 고지월입니다. 플립채안상은 세이백화점 2에 몇 층이죠? 5층. 5층에 있습니다. 세이2 5층에 있는 플립채안상 고대표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장사가 어떤가요?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생각만 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몰라요. 잘 되는 것 같던데? 안 돼요. 안 돼요. 빨리 많이 오세요.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. 네, 가족, 친구, 연인, 모임, 공창회, 5명, 7명, 6명, 술도 싸가지고 드셔도 된다고. 예, 여기는 본인이 좋은 술 갖고 계시면 술 갖고 와서 먹어도 아무런 말도 안 해요. 어, 그렇대요. 싸가지고 오셔도 됩니다. 아,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날 오금치에서 적벽대전이라는 공연을 준비해요. 네. 근데 거기에 수년간 후원을 하시고 계시다고요? 아, 예. 작은 정성 보태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2, 3년 된 줄 알았더니 10 몇 년 전부터. 네, 15년 된 것 같아요. 와,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? 50줄. 50줄인데. 40대부터. 30대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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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금치와 함께. 네. 와, 우금치 30주년이에요. 벌써? 우금치 탄생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네요. 오, 진짜. 네. 그거에 30주년의 반을 후원하신 분입니다. 네. 별로 안 했네요. 30년 했어야 되는데. 앞으로 30년 더 하십시오. 네. 네. 일단은 첫 번째로 풀립체 함상으로 많이 오셔야 되고요. 그렇죠. 그렇죠? 그래야 돈을 벌어서 후원을 하죠. 그렇죠. 후원은 뭐 더 해주신다는? 아니요. 아니요. 자, 적격대전을 함께 응원을 해주세요. 예. 저녁 때 좀 추울 거거든요. 예. 따뜻하게 옷 준비하시고. 예.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간대요. 아, 그래요? 예. 예약하실 겁니까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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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보시는 걸로 하시고. 오금치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. 예. 어, 몇 년 전에 그 구도청 야외에서 공연 봤던 기억이 납니다. 맞아요.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즐겁게 봤는데.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하는 공연을 준비했다니까. 기대됩니다. 오금치 적극대전 화이팅! 풀립체 함상도? 화이팅! 풀카라 또? 화이팅! 화이팅! 장사 잘 되실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많이 오세요. 어디라고요? 여기. 여기. 문화동 세이백화죠. 세이투 5층. 풀립체 한상입니다. 한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또 가사. 여사의 längeras 위험이 가르치는 게기야. 고통이 흐릿해었습니다. 잘 jeito. 그럼요. 그맥도 고통이 흐릿해었습니다. 고통이 흐릿해었습니다. 고통이 흐릿해었습니다. 청소. 아멘